2020년 4월 3일 천연가스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하락한 천연가스는 오늘 오전장 불안한 바닥을 지지하려는 모습입니다. 불안하게 바닥을 지지하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셔야 할 지지서는 1.557입니다. 이 자리 1.557로 여기가 붕괴되면 1.533 다음 지지선입니다. 여기서 어제 저가 무근이죠. 여기서 다시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전저점 1.519를 붕괴시키면서 더 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던 게 반등 주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자리겠죠. 상방으로의 저항선은 1.570입니다. 1.570으로 잡으시고 여기가 돌파되면, 저항선을 돌파되면 1차 목표가는 1.613, 2차는 1.645까지 1.613과 1.645까지 볼리니아 밴드 중심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반등 치고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쌍바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천만 배럴 혹은 그 이상을 감산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혀 유가가 급분하였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이 현실화될 경우에 유가 폭락에 따른 미국 에너지 업체 불안이 다소 해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천연가스의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이제 미국, 사우디와 러시아 정상 간 원칙적인 감산 합의에 따른 실제 감축에 나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단계로 보입니다. 국가별로 어느 물량 수준과 일정으로 감축해 나갈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에 비해 감산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우디는 즉시 오펙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 모두가 모이는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요 산유국들은 미국의 행동이 선행될 것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공은 미국으로 넘어온 듯합니다. 미국 쉐일 업계를 구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석유업계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대로 보입니다. 천연가스가 일봉상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저점을 갱신하며 더 붕괴할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동성 장사에 잘 대응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